반갑습니다. 부동산의 결론을 강의하는 강양호입니다. 2021년 첫 수업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과정부터는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기초과정 11월, 12월 과정을 학습하신 후에 지금 이 과정을 덧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바로 기본과정으로 바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먼저 잠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갑시다. 11월, 12월 과정의 기초과정은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기초과정이라고 해서 단어 그대로 아주 개론의 기본적인 내용들,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었던 것이 아니라 개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때문에 기초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기본과정에서 100% 다 언급할 것이며 추가로 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똑같은 논리로 기본과정에서 진행되었던 부분은 100% 심화 과정에서 언급할 것이며 추가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기초과정에서 다 다루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1월 달에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 이렇게요. 오늘 첫 수업에는 부동산학 총론 파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기초과정에서는 총론이 중요하지 않아서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총론이라는 파트는 개별 강론이 진행되고 난 후에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기초과정에서 총론 파트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총론은 기본과정에서 처음 다루는 거니까 기초과정 수업을 들었던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결론은 동일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 수업을 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 파트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 파트는 기초과정에서 이미 다루었던 파트예요. 자, 그러면 1월 과정을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기본과정에서 진도 나가는 것 중에 기초과정에서 진도가 나갔던 내용은 그 수업을 먼저 빨리 듣고 난 후에 이 수업을 듣는 걸로요. 따라서 기본과정 수업을 처음 듣는다고 해서 기초과정 8주 동안 진행되었던 모든 강의를 다 듣고 나서 기본과정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기초과정과 기본과정에서 동일한 파트를 수업하는 경우에는 기초과정을 듣고 기본과정으로 돌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심화과정에서 또 우리가 진행을 할 때는 기존에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만일에 예습을 한다면 기본과정을 예습하고 난 다음에 심화과정으로 돌아오시면 한결 용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점이 하나 있죠.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자,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과정에서 수요공급 파트를 한번 학습을 하시고 나서 기본과정의 수요공급의 수업을 듣게 되시면 복습한다는 의미에다가 기초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심화과정도 그런 면에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두 배로, 세 배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한 1.5배 정도 소요되실 거고 한결 이해하기가 용이할 겁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기본과정의 수업을 듣는 분들은 기초과정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심화과정 수업을 듣게 될 때는 또 어떻게 강의를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대처를 할 건지 예습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10월달까지 올해 10월달 시험이 있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학습을 하는 과정에 중간중간 슬럼프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때로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확하게 올바른 방향인지 아닌지가 궁금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의문점이 들 때마다 11월 기초과정 1교시에 OT를 꼭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OT를 계속 보세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는 방향이 정확한지 아닌지 또 어떻게 나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했으니까요. 결과 우리는 정답을 찾는 게 목적이죠. 그럼 정답을 찾는 게 목적인데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이나 또는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나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늘 고민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해를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암기를 하는 게 좋으냐 이게 늘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수험생이었을 때 역시 고민이었고요. 제가 강의를 하는 이 순간에도 이 둘은 끝없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먼저 결론을 제시해 드릴게요. 결론을 먼저 제시하면 이해를 하는 게 좋으냐 암기를 해야 좋으냐 그것은 결론은 이해를 해야 될 파트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암기를 해야 될 파트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시험 문제가 두 가지 형태죠. 시험 문제는 과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이거나 결과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이거나 결론은 시험 문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수능형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과정을 물어보는 거죠. 과정을 물어보는 건데 학력고사 같은 경우는 그 결과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물어보는 내용일 때는 암기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답을 찾을 수는 없는 거죠. 과정을 물어보는 거라면 이해를 해야 되겠죠. 혹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를 하면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그런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는 이해일 뿐이에요. 궁극적으로 답을 찾을 때는 암기가 안 되면 답을 찾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강량구 강의는 10년 전까지 기준으로 따지면 모든 것을 100% 다 이해 중심으로 강의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수업을 듣는 그 순간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말입니다. 정답 찾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강의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내용에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암기하고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암기라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면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결과를 물어보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단순히 암기하는 게 유리한 측면도 있고요. 아니면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부분은 이해를 하는 게 좋고 어떤 부분은 암기를 하는 게 좋으냐 그것은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 단 모든 강의는 모든 강의는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전개를 할 거라고요. 논리적인 설명을 할 겁니다. 논리적인 설명을 모든 개론 전 범위에서 다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기초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자 그래서 결과 이것이 키워드이고 그래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강의를 했던 부분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논리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철저하게 키워드만 설명할 겁니다. 키워드를 설명하고 답차는 쪽에 포커스를 맞출 거죠. 그리고 시험으로 다가가면 다가가면 철저하게 정답을 찾는 학습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반드시 11OT를 먼저 듣고 이 OT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음인지는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정답을 찾는 게 목적이죠. 정답을 찾는 게 목적이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강의실에서 다뤄보지는 이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나중에 실무에 나갔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강의실에서 배우시는 1년간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접하는 것은 극히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중개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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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학습하는 내용을 실무에 나가면 한 달 만에 다 정리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에서는 기준은 딱 한 가지 단기간에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실무에 나가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학습한다. 그런 생각은 애초부터 부리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단지 개론 시간에 제가 경제와 관련된 얘기들을 가끔씩 드릴 겁니다. 가끔씩 시험에 다가가면 점점 안 하겠습니다만 기초 과정에서도 실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 흐름들은 알고 있어야 다음에 컨설팅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나 100% 다 논리적인 설명은 할 겁니다만 그러나 어느 특정한 파트에서 논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과정에서 논리적인 부분을 생략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파트는 수요 공급에서 어떤 파트는 계속해서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그 파트의 시험 문제는 과정을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번 논리적인 설명을 한 이후에는 철저하게 키워드를 가지고 답을 찾는 강의를 한다는 얘기는 그 시험 문제는 결과를 물어본다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그 결과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구태여 과정까지는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는 영역과 암기를 하는 영역은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만 암기가 편하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분야를 이해를 했을 때 이해를 했을 때 만일 그 부분이 암기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푸실 때 그걸 논리적으로 친문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요. 설령 정답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격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비합리적입니다.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해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뭔가 궁금한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그렇지? 왜 저렇게 되는 걸까?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 등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알았다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어린가? 나는 더욱더 똑똑해졌다는 느낌과 명확하게 알았다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만족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답을 찾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답을 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왜? 출제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논리적으로 접근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오답을 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설명드리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11월달 OT를 먼저 들어보시고 나서 1월달 OT를 한 번 더 보시면 어떤 방향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단기간에 학습하는 데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이 될 겁니다. 또 하나 궁금한 내용이거나 제가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내드리거나 등등은 네이버 팬더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11월 올티를 들어보시면 네이버 팬더 주소를 적었는데 제 네이버 팬더 주소와 동일한 주소를 가지고 목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강량구 팬더인 것처럼 활용되고 있는 팬더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팬더는 다 제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네이버 팬더에서는 그냥 강량구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부동산 개논 단어를 앉혀도 상관없고요. 강량구라고 검색을 하면 제 사진이 뜰 겁니다. 그게 정확한 팬더니까 거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진행되면 점점 필요한 내용들은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내용도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학 총론 이라는 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1월 기본 과정 부터는 매 수업이 끝나면 오늘 한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1일 노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1일 노트를 문제와 해설을 같이 올릴 테니까 꼭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특히 수학시간에 많이 들었던 거죠. 답을 보지 말라는 것. 꼭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답을 확인해야죠. 이것도 마찬가지 1일 노트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시고 꼭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학습방법은 이게 좋아요. 자 우리 기본 과정부터 이렇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오프 공간에서 실강을 듣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듣던 어떤 형태로든 수업을 한번 딱 듣고 나면 강의를 딱 듣고 나면 일일노트에 올라져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이걸 먼저 풀어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답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리하시고 나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이 부분은 내가 분명 수업시간에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구나 또는 내가 정확하게 이 부분은 알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번 더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하실 때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틀렸던 부분 구태어 알고 있는 부분들을 또다시 복습하려고 하지만 그 부분들은 빠르게 넘어가시면 되죠 아니면 그 분들은 스킵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틀렸던 부분들은 한번 더 정리하시고요 지금은 이럴 달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100미터를 뛰는 기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을 뛰는 기분으로 가야죠 그것이 일단 원칙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여러 과목들을 학습하기 때문에 10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간이 그렇게 썩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조금은 타이트하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셔야 7월달 9월달에 갔을 때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너선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진행할수록 진행될수록 여러분 점점 뭔가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무엇인가를 자꾸 안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끝내 어떤 것은 하게 되고 어떤 것은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이지만 조금 여러분들 느낌에 타이트하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OT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우리가 부동산학 종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